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4일 체병분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 측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언론은 그걸 진실공방 이렇게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썼는데 정말 중립인가? 그게 중립인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해가면서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하는 총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 당선인 측에서 하는 총재 인사는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발표 1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씨 어때요? 하길래 내가 좋은 사람 같다 했다. 그게 끝이다. 그걸 가지고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윤 당선인 쪽에서도 이창용 국장에게 IMF 국장입니다. 하는 총재를 할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안다. 윤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이 하는 총재로 좋다고 했고 그래서 발표하겠다고 하니 장 실장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동안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실장에게 하는 총재 후보로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아마 이창용 국장하고 김소영 서울대 경계학부 교수 이렇게 두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둘 중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창용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진실공방을 벌일 생각이 없다.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다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제원 실장 측은 그래 그럼 공개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공개하는지 봐야죠. 그리고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누구 말이 사실에 근접하냐 팩트에 근접하냐 하는 걸 저희가 판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청와대의 해명 중에 빠진 게 있죠. 청와대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실장 측은 10분 전에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설명은 이 10분 전이다 아니냐는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쪽 의견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10분 전에 이창용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내지는 뭐 10분은 아니더라도 그 김소영 교수와 이창용 국장 두 사람을 얘기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다. 그거는 양쪽 의견에서 왜냐하면 청와대는 10분 전 얘기를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0분 전에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청와대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로 보이는데 10분 전이라는 게. 자 10분 전에 이창용 국장이라는 사람을 하는 총재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이건 국어의 문제입니다. 국어.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통보지요. 왜냐하면 장제원 실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창용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게 협의가 되려면 몇 시간 정도 내지는 하루 전 정도에 얘기를 해서 또 협의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누구 이름을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OX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천도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청와대에서 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검증을 거쳐서 추천해 주신 분은 이렇고 우리가 검증한 사람은 이렇고 추천해 주신 그 분에 대한 검증 결과는 또 이렇고 이만저만하다. 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협의죠. 자기네들이 이창용, 김수용 두 사람 두 사람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이창용이라는 사람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람 다 검증해놓고 10분 전에 발표하기 10분 전에 장제원 실장한테 잘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장제원 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제원 실장이 쭉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이 사람 IMF 국장 하고 있고요. 무슨 어디에서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교수했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했고요. 서울대 경제학부 나왔고요. 얘기하니까 좋은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계 인사를. 그래놓고 협의를 했다고 가능한 얘기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협의가 아닙니다. 통보지. 그러니까 이것도 진실공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통보를 해놓고 협의라고 주장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얘기를 하는 게 사전 독해법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협의라는 국어를 놓고 문재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협의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얘기하는 협의가 다르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문재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이건 협의가 아니다. 그럼 협의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해법이라는 제목을 달 수밖에 없다. 우선 어제 보면 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게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수안박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그게 검찰개혁이냐.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걸 없애는 게 검찰개혁이죠. 권력 남용.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없애는 게 검찰개혁입니까. 이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법학자나 또는 법률학자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임기 말까지 그걸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완결판 내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완결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작년부터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공수처가 남긴 게 뭡니까. 결국 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시종일관 공격하다가 그 공격 실패로 돌아간 게 공수처가 한 일 중에 전부 아닌가요 지금. 거기다가 이것저것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인지수사한 것은 기소한 게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뻔한 거 그렇게 해놓고서 그게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을까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검찰 실력 있는 검사가 자꾸 이 비리를 들춰내니까 비리를 들춰내는 건 검사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걸 빼앗는 게 개혁이 아니고 빼앗는 것은 개학입니다.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 부정부패를 발본 세곤 하는 게 검찰과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서 그런데 이런 거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지원해줬느냐? 잘 아시지만 공수처가 검사들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검사들을 대통령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공수처장이 제청한 검사들을 선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청하여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제청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그 제청에 관여하는 대통령? 그건 법령 위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공수처가 뽑아놓은 검사 중에 특수통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거 법령 공수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게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대통령이 선별할 권한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거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있다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은 저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 대통령이 이 사람은 특수통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건 다시 제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공수처가 검찰개혁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면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뭐도 하나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이 문재인 사람들이 공수처를 검찰개혁에 꽂힌 것처럼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공수처는 도대체 뭐냐? 지금도 공수처는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수처가 공수처 문을 여는 것과 함께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거기에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간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장이 무능한 거라고 봐야죠.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을 못 뽑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검찰보다 상위기구입니다. 물론 수사권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놨습니까? 일정 범죄 빼놓고서는 분리 안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게 검찰개혁이라면서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그런데 공수처에는 왜 그렇게 안 해놨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사전이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궁화대 운장 역대 대통령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아일본과 채널A인가 거기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대 운장을 셀프 수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셀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셀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원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전임 대통령한테 5년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무궁화대 운장을 주면 셀프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일정 시점 이후에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무궁화대훈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기한테 무궁화대훈장을 주는 것을 의결하고 자기가 받아갑니다 자기하고 부인이 이게 셀프가 아니면 뭐죠 이게 셀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셀프라는 개념은 도대체 뭔가 내가 의결해서 나한테 달아주어도 셀프가 아니다 이게 문재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뿐만 아니고 수사지휘권 유지냐 철폐냐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거는 검찰총장 견제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남발했던 수사지휘권 그리고 작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권 그게 검찰총장 견제용 이었습니까 검찰총장 압박용 이었습니까 이런 식의 압박용으로 남발하는 수사지휘권 필요 없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사지휘권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똑같은 수사지휘권인데 왜 이렇게 문제인 사람들은 달리 생각을 하는가 하는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 본인이 검찰총장 하고 검찰청법에 보면 인사 협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제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도 안 주고 관행과 다르게 법무부 장관실로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안 갔습니다 왜 그동안 관행은 제3의 장소에서 같이 명단을 놓고서 얘기를 하고 물론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거 왜 그러냐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과 장관급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힘은 검찰총장이 셉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걸 놓고 국회에서 이게 왜 검찰총장 패싱이냐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장관과 장관급 장관이 장관급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오랬는데 장관급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을 거역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까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장관과 장관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다 적폐수사 적폐청산 이것도 최근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뭐 적폐수사를 해야 해야 하느냐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후보가 직접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또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한다 뭐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그게 정치보복으로 보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서울중앙기검장이 적폐수사 이른바 적폐수사를 할 때 청와대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뒤져서 캐비닛 뒤져서 거기서 자료 이만큼 갖다 놓고 그때 박수현 대변인 지금 국민소통수석이 대변인 때입니다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해가면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을 지금 확보를 했다 이거 검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할 때 조국을 탈탈 털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한 행위가 탈탈 털은 거죠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거기 있는 거 가지고 검찰에다 넘겨서 이거 수사자료로 써라 하는 게 탈탈 털은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한 게 탈탈 털은 건가요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 또 검언유착 의혹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대화록을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간의 대화록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검언유착 의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MBC한테 이걸 보도하도록 한 권언유착 의혹만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이걸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도 이해를 들었지만 지난 5년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사전을 하나 만들어도 지금 모자랄 지경이다 이걸 이해하는 이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 내로난불이죠 내로난불입니다 내가 하는 거는 협의고 남이 하는 거는 통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 논란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의 이 문재인 사람들의 내로난불식 해석 또는 내로난불식 국정운영 그거의 결정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로난불로 끝내려고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47일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인이 됩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저기에 본인과 관련한 여러가지 해명을 하면서 또다시 이런 사전이 필요할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참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정치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자기네들 세게 동떨어져서 얘기하는 것 있으면 결국 이 사회에서 외로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사람들의 독해법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결국 내로난불 외에는 없는데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나고 나서는 정말 외로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각종 정치 지도자를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